Q. 막내들을 싫어하다뇨? 막내들을 싫어하다뇨 유겸과 벤벤을 너무 좋아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?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질문이 양말 무엇이냐고? 비밀이에요 다섯 명 마크 아님 다섯 살 마크 다섯 명 마크 마크 형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편하게 살 거라 다섯 살 마크는 어디로 뜰지 모를 것 같아요 저녁 뭐 먹을 거냐고요? 좀 고민해 볼게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저녁은 든든하게 댓글을 보고 있어서 나와 결혼해줘 죄송합니다 평생 재범 오빠 평생 유겸이 저는 평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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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평생 좋죠 근데 이제 한 10년 같이 있었으면 또 평생을 또 가능했어요 저는 파란색을 가장 좋아해요 치킨은 좋죠 네 오늘 참 더워요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데 밖은 정말 습하고 덥더라고요 전 이제 가봐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잠깐 시간나서 팬분들한테 인사하려고 왔어요 네 여러분 조심히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요 Have a good day 바이바이 안녕